이제 사연을 한 두가지 정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번째로 이제 음마아파트를 경매나 공매로 좀 취득을 해볼까 이런 사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경매나 공매에 관련해서는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경매 공매 절차는 좀 어렵죠. 어렵고 일반적인 매매 절차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고 권리 분석도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매 공매 전문가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동산 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사기 피해가 많은 이유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반인 입장에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좀 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음마아파트가 이제 경매나 공매에 나왔을 때 좀 취득을 해보면 좀 싸게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좀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이제 그 실거래가 보다도 더 비싸게 이제 공매에서 낙체된 사례가 최근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제 음마아파트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매수해도 좋을지 이 부분을 일단 판단을 하셔야지 뭐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하시든 매매를 통해서 취득을 하시든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강남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집값에 좀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막 화랑일 때는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좀 진행이 속도를 내는 그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한 가지 또 보시는 거는 음마아파트 재건축 너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 설립됐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뭐 조합 설립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분쟁이 생겨서 현재 또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재건축이 안 되는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개요를 한번 보시면요. 위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에요. 여기가 음마아파트죠. 대치역 역세권 단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대수는 지금 4,4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197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음마아파트 뭐 한 27억, 28억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이제 거주 환경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기사나 사진들 많이 보셨을 텐데 79년도에 이제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건물만 낡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 환경들도 상당히 이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보시면 1979년도에 지어졌는데도 용적률이 상당히 높아요. 204%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에서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재건축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더 용적률이 낮은 단지여야 이제 사업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그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재건축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보려면 용적률은 180% 정도로 보거든요. 지금 204%면은 사실 여기는 재건축 수익성이 거의 안 나온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거의 1대1 재건축에 가까울 만큼 일반 분양 세대가 별로 안 나와요. 현재로서는. 근데 여기는 이제 평형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101제곱미터랑 115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평형으로 봤을 때는 30평대 그리고 한 34평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평형 구성이 이렇게 좀 단조롭게 되어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조합원들의 의견 같은 것들을 모으는 데는 좀 편리하겠죠. 이해관계가 좀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실거래가를 보니까 101제곱미터 30평 정도 되는 거. 이거는 한 24.9억 25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 34평 115제곱미터 되는 건 27억의 거래가 됐더라고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음마아파트 그럼 사업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현재 어떤 상황이냐. 최근에 상당히 탄력을 봤다가 다시 답보 상태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했어요. 예전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먼저 한 거죠.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근데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음마아파트처럼 진행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안 됐어요. 계속 조합 설립이 안 되다가 2022년도에 이제 추진위원회 새로 만들고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 2023년 5월에 작년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49층으로 정비계획 변경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다시 멈춰있어요. 왜냐하면 조합 내부에 분쟁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정비계획 수립안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10월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이 돼서 수정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르면은 지금 35층 정도 최고층수 그렇게 짓고 세대수는 5,778세대 이 중에서 이제 공공임대가 678세대고요. 일반 분양분안 770세대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거 용작률은 뭐 최대로 받았어요. 299.9% 근데 이제 이때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이제 그 조합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내놓은 목표로는 2027년도에 착공하고 2030년도에 이제 입주가 목표였는데 지금 뭐 조합 설립에서 더 나아가고 있지 못하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이제 35층으로는 사실 사업수익성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조합원 세대수가 4,400세대 정도가 되고 지어지는 건 한 5,700세대 정도 되는데 일반 분양분이 700세대잖아요. 근데 여기가 또 상가조합원이 있어요. 상가조합원이 한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상가조합원과의 어떤 이제 원만한 좀 그 협의를 위해서 상가조합원에게도 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거의 일반 분양 수입이 없는 단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일반 분양 수입을 더 확보하지 않으면은 사업수익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조합 설립되고 나서는 여기를 이제 49층으로 설계변경, 정비계획 변경하는 절차들을 추진을 하는 중이었어요. 추진하는 중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조합장 선거 절차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이제 가처분 결정이 나오고 지금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합집행부에서는 기존 집행부에서는 또 이제 그 선임총회를 다시 이제 해가지고 빨리 정상화를 하겠다 조합 내부 사정을 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